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즌 양 팀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이 조현택 선수는 아마 이제 홍명호 감독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조현택 선수도 저는 어디든지 가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사실 임대와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데 조현택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경기 2골 포함해서 3불에 하나의 어신스까지 그리고 오늘 이 득점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지금 순위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달콤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현택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붙여내고. 이 조현택 선수입니다. 이 조현택 선수도